차렷 인사 자 재송차 노래 시작해 볼거에요 시작 크게 불러야지 크게 크게 불러야지 쟤는 노래 잘 못하는구나 얘기할거야 무슨 얘기할거야 아 빠밤 노래 빠밤얘기 가밤얘기 가밤얘기 있어 또 하나 내가 하나 내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다시 더 크게 불러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TV를 뜯어준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카메라를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네 조가이는 마음에 행복해요 저는 엄마에요 엄마가 털어줄거에요 제가 아빠가 털어주고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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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안 먹지 않았어 쥬고 앙 노래해야지 유아 큰소리로 해야지 마지막 다 아는거 싫어 아는거 싫어 아는거 싫어 아는거 싫어 아는거 싫어 오늘 아침에 생각있어서 생각있어서 밥말 먹었어요 생각에 조금 달라서요 몰라 계속 쏟아서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예요 그래서 예쁜 콧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함에서 때려주고 그랬어요 엄마가 지켜주는 엄마가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과 오빠들과 지켜주는 세상에서 아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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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예쁜 아빠들과 아빠들과 아빠들과